저는 일단 올해 이제 결혼식을 치르거든요. 아, 진짜?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언제 치르세요? 올해 12월에. 이제 그러면 결혼식 준비 한참 하셔야 되는... 네, 지금 어제 이제 반지는 좀 들어와서 바로 맞췄고요. 어제 이제 웨딩 촬영했어요. 아, 진짜로. 프러포즈도 하셨어요? 프러포즈 됐습니다. 어, 그걸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? 나 보여줘. 나 보여줘. 뭐라고 했어요? 아니, 뭐라고요? 어떻게 했는데. 보여줄 수 있어요? 어, 저는. 자, 사서 이제 같이 거니고 넣어서. 야. 히스트. 아니, 그렇게. 아니, 프러포즈 할 때도 심박수 별로 안 올라갔어요? 아닙니다. 올라가죠, 손박수 당연히 그때는. 가슴 뛰고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. 이런 느낌인데. 손박수 올라가는데. 어, 잠시만요. 저기서 자는 건 아니죠. 아, 내 심장은 오직 넓이. 부끄러워하시네. 아, 일단.